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루 앞두고 김호중은 결국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슈퍼클래식 공연예 예정대로 참석했는데요. 현장은 논란을 잊은 듯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고 김호중은 자숙 전 마지막 공연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감사 인사도 사과도 남기지 않았지만 연신 울컥한 듯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호중이 등장하자 관객들은 앞선 공연과 확연히 다른 힘찬 박수, 환호를 보냈습니다. 팬들의 환영에도 김호중은 굳은 표정으로 등장해 허공을 쳐다본 뒤 허리 숙여 인사했는데요. 김호중의 무대가 시작되자 관객들은 상체를 앞으로 빼는 등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의 무대의 관객들은 감탄사를 내뱉었으며 김호중은 두 손으로 스탠딩 마이크를 붙잡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노래했습니다. 무대를 마친 김호중은 울컥한 듯 눈가가 촉촉해진 채 하늘을 쳐다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김호중을 향해 팬들은 오랜 시간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김호중을 연호하는가 하면 그의 폭발적인 고음이 터질 때마다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어느 팬은 브라보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 팬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자 김호중은 인이어를 빼고 관객들을 바라보며 함께 노래했는데요. 마지막 무대 후 눈물을 글썽인 김호중은 기립박수를 보내는 팬들을 한참 쳐다봤고 훌쩍이는 팬들의 환호 속 퇴장했습니다. 또한 이날 김호중은 음주운전 및 뺑소니 관련 별다른 멘트 없이 공연을 마쳤으며 팬들은 퇴장 안내가 떴으도 김호중의 이름을 연호하며 여전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비난 속에서도 팬덤 안에서는 마치 딴 세상 이야기 같은데요. 더불어 팬들의 악플까지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김호중 학교 가해의 의혹을 파헤친 유튜버의 채널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행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유튜버는 가수 김호중의 팬클럽 회원들로 추정되시는 분들께서 어제 올라간 영상 댓글창에 우르르 몰려오셔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 맞은 놈이 말이 맞네, 가짜 피해자 등등 도를 넘은 그릇된 팬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시작하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팬심은 대중의 눈살을 더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김호중은 호승줄에 묶인 채 유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김호중은 5월 24일 오전 11시쯤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안경을 쓴 채 이른바 포토라인에 등장한 김호중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굳은 표정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피의자 신문은 약 50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호중에게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호중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직접 나서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를 했습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김호중에게 수사협조 여부와 함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호중은 휴대전화 이미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는데 심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호중은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아이폰 3대를 디지털 포렌식했으나 탐색할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아이폰은 설계구조상 보안 문제로 인해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시도하더라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사실상 포렌식이 어려운데요.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지난 19일과 경찰 조사를 받은 21일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호중의 통신기록 확인 등을 토대로 주변인들을 조사하면서 김호중의 당일 행적과 증거인멸 정황 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해왔습니다. 영장 심사가 끝난 뒤 김호중은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김호중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되는데요.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대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호중과 관련된 폭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호중의 전 매니저 출신인 A씨는 김호중이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김호중에 대해 술 없이는 못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호중이 술을 마실 때면 자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이른바 술 대기를 해야 했다고도 털어놨는데요. 얼굴이 알려져 있다 보니 대외적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대리보다 매니저들을 대기시키는 것을 소속사에서 술 대기라고 표현한다. 집이든 개인적인 약속이든 지정 장소에 하차하면 매니저 업무도 끝인데 부탁이든 강요이든 간에 술 빼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스케줄을 마친 김호중은 술집이 많은 번화가에 하차하는 경우가 잦았다. 술자리를 너무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김호중이 스케줄을 마치면 항상 하차하는 곳이 술 약속자리였다. 술을 마시면 과격해진 경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의 거짓말이 하나 더 발각됐는데요. 앞서 김호중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유흥주점 등에서 소주 10잔 이내를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취할 정도가 아니었고 접촉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한 사고 역시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언론사들의 취재 결과 최근 유흥업소 직원들을 소환한 경찰은 김호중 측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 래퍼 등 일행과 함께 온 김호중이 혼자서만 소주 세뇌병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해당 유흥업소는 소주를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이에 경찰은 김호중의 요청으로 직원들이 마시려고 보관한 소주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 역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호중이 양주를 마시지 않아 오히려 음주량이 특정된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은 또 김호중이 술자리를 마치고 난 뒤 만치에 가까운 정황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갖 거짓말이 모두 들통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앞서 경찰 조사 후 공개 귀가를 거부하며 6시간 동안 버틴 이유도 공개됐는데요. 지난 21일 오후 부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들을 따돌린 후 김호중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는 3시간 만인 오후 5시께 끝났지만 김호중은 변호인과 경찰 수사팀에게 출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귀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약 6시간 넘게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호중은 오후 10시 35분께 서울 강남경찰서 정문으로 나와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 죄송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김호중의 법률 대리인 조남관 변호사는 김호중 씨가 비공개 귀가는 나의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나는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라고 말했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조남관 변호사는 김호중의 솔직한 심정이 담긴 문장이라면서 조사 종료 후 자신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놓아도 되나라고 토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그는 음주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 경찰 공보 규칙상 비공개 출석 귀가가 규정돼 있는 만큼 결코 비공개 출석과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닌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괜히 김호중을 옹호했다가 도마에 오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송대관입니다. 송대관은 방송에 출연해 100억 상당의 집을 날리고 월세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죽고 싶을 때도 있었다. 물론 갚아야 할 돈이었지만 내 집을 뺏겨 가슴 아팠다. 집뿐 아니라 땅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아파트가 4채가 있었는데 180억이라는 부채를 아느니 감당이 안 되더라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대관은 김호중을 언급하며 김호중 후배를 보니까 고난을 많이 겪던데 옛날 내 생각이 나더라. 너도 세월이 약이겠지라고 했는데요. 또한 송대관은 좌절만 하면 대신 누가 살아주지 않는다. 탈탈 털고 일어서야 한다. 세월이 약이겠지 하고 살아내다 보면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범죄가 고난이요. 범죄는 범죄요. 왜들 이렇게 범죄자 옹호 못해줘서 안다림 세대별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다른 건가? 그런데 음주운전에 관대하던 때도 뺑소니는 인간 말종 범죄 아니었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음에도 끝까지 자기 자존심만 지키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는 김호중인데요. 이제 이미지는 갈 때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해봐야 또 들통나는 안 좋은 모습만 추가될 뿐입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미우치길 바라겠습니다. 기상캐스터